ㅎㅎ 와.... 이 영상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징어 회 종자리를 주문하겠습니다 잘 썰어서 먹방을 해볼게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픽업했습니다 얼른 서울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산내장과 국수처럼 잘게 썬 오징어 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식간에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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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메인보우 계란 매운 미니 골고루 매콤한 고추냉이 매콤달콤달콤 계란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씹는 중 아삭아삭 바삭바삭 연어 바삭바삭 칼국수 마 jamais 바삭바삭 뼈가 잘 어울렸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